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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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걸어 그냥 걸어 편집하면 되니까 벗는 게 이뻐 입는 게 이뻐 한번 봐봐 이거랑 벗는 게 더 깔끔하게 깨끗해 보여 입고 나중에 중간에 벗으면 되지 뭐 찍고 있어? 응 아 진짜 긴 봤네 맞나 이거 예쁜 것 같고 찍어 아니 너무 멀리 말고 예쁜 것 같고 잘 안 보인다 근데 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이 구두 어때? 이뻐? 아침에만 찍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아니 너무 그거 같은데? 아니야 책상 같으나 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? 그니까 그래 아 왜 들어가는 건데? 아니 찌런 거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아? 약간 그 짤 괜찮나요? 네요 나은씨 아닌가요? 안녕하십니까 뭐하고 계시죠? 저 커피 먹고 있어요 커피 한번 이렇게? 네 네 이렇게? 네 이제 가야겠어 그냥 가세요 하하하하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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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걸어 그냥 걸어 자연스럽게 오 멋있어 완전 한국 관광이야 지금 아 네 정말 하하하 하하하 김재희씨 이게 뭔데? 잘 지내셨나요? 잘 지내셨나요? 더 잘 지냈죠? 네 이거 왜 하는데? 이거 이거 뭐야?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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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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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한 명 없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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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스타일 아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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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 끝! 너무 성공하셨습니다! 네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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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해? 둘이 둘이? 앉아 앉아 기다려 아이 기다려 양치하고 나오는데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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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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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